올 봄에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클 만한 보험 중에 유병자 보험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류별로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 플랜 먼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유병자 보험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래서 3.26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물어보는 건 딱 세 가지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5년 이내 암말 아니면 어느 분들이든 가능한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연령대 보시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 해당되셔도 해당 보험사는 200가지가 넘는 질병 관련해서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가장 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유병자 보험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10개 손해보험 중에 9개 회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심내열관 수술비라는 담보를 이 회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거냐? 우리가 심장질환, 혈관질환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심부전, 부정맥, 그리고 심장 판맥질환, 그리고 폐색전증 이런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는 보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심내열관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4가지 질병에서도 보상을 한다는 거고요. 이 4가지는 어떤 거냐? 우리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허혈성 심장질환은 말 그대로 심장의 혈관질환만 보상을 하는 건데 이 회사는 이 부분도 혈관질환도 보상하지만 근육 관련된 부분도 보상을 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통합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보험은 보험사에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죠. 우리 진단비도 있고요. 수술비, 입원일당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한 보험증권에 넣을 수 있는 걸 이 통합보험이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유병자분들은 보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3대 진단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걸 준비 못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을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유병자보험은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입원일당 관련해서도 1일째부터 보상하는 입원일당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납입면제 조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이 겪으면 그 순간부터 보험료를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총 5가지의 납입면제 조건이 있는데 특히 이 80% 이상 후유장애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희가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한쪽 눈이 실명되면 50%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면 양쪽 눈이 거의 다 실명이 돼야지 후유장애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질병에 관련돼서지 또 상해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나 그리고 택시나 버스 안에서 사고 났을 때 아니면 등산을 하다가 떨어졌을 때 이런 관련해서 80%가 꼭 넘어야지 납입면제 조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플랜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보장이라고 할 만큼 담보도 다양하고 보장 넓이도 넓은 유병자 보험으로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보장 범위 가운데서도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심내열관 질환 수술비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사들이 우리 심장질환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인데 앞서서 심장질환은 A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관련해서 담보들은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지만 이게 초창기의 유병자 보험입니다. 초창기의 유병자 보험은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했죠. 점점 보험사들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특정 허혈성도 생기고요. 일반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허혈성 심장질환도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보시면 지금 1번, 2번 관련해서 질병 관련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보상 안 하고 있죠. 특정은 당연히 안 하고 있죠. 급성심근경색을 안 하고 있어요. 이 A사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협심증 관련해서도 협심증은 우리 심장혈관질환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 허혈성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준비하신 분들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 맨 아래 폐성 심장병이나 그 다음 기타 형태의 심장병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타 형태의 심장병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 관련해서 보상을 하는 건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를 하더라도 이 13번과 14번 폐색전증과 심부전 부정맥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보험이 만약에 급성심근경색 아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급성심근경색입니다. 그러면 빈칸이 너무 많죠. 보상 안 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에서 판매하는 거에서 보장 범위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보장 범위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데 낚싯대 하나로 물고기를 잡는 거와 그물로 잡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물로 잡는 거는 우리 A사가 판매하고 있는 심리혈관 수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한 낚싯대가 한 5개 정도 특정은 한 2개 급성심근경색은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상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게 나중에 보험사들과 분쟁 없이 보상받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희원 전문가님과 함께 가장 보장이 넓은 A사로 살펴보셨는데 일반적인 최대 보장 범위라고 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 정도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심장질환은 대부분 보장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보장이 안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장질환 전체를 보장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심장질환 내원수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포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료받고 내원하고 하시는데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허혈성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심장질환의 한 60% 차지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폐색 관련된 전증이라든가 심부전증, 부정맥, 그리고 심장질환이 이렇게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40%에 포함된 질병을 만약에 진단받고 입원하고 수술하게 된다면 협심증과 급성심경색만 되어 있는 보장으로는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 안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가장 많은 아까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부전증, 부정맥, 이렇게 심장판막질환 이 세 가지가 아까 40%를 차지하는데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심부전증은 근육이 심장을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펌프질을 해주는 근육이 힘이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에 흉통이라든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심부전증이고요. 부정맥은 이제 전기신호로 우리가 그것을 움직이게 되는데 전기신호가 약해져서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하면 돌연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심장판막질환은 피해 가는 길이 마음대로 열렸다 다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아까 보신 것처럼 심장질환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허혈성 심장, 협심증이라든가 급성심경색만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 나머지 세 가지도 꼭 보장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더라면 바꾸면 됩니다. 햇볕을 등지고 있어서 따스함을 못 느끼셨다면 뒤돌아서서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몰랐던 것들 꼭 올바른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수술비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심장질환, 뇌질환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 병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게 목적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선천기형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당 2,800만 원 정도의 수술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심박 조율장치 삽입. 이게 부정맥이죠. 전기신호를 올바르게 띄게 해줄 수 있는 그 수술이 되겠는데 이것이 허혈성 심장수술비라든가 특정 허혈성 심장수술비라든가 급성경색수술비라는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게 그 X표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심내열관 수술비라는 아까 A사라는 곳에 그 특약만이 보장을 받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개월째 또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고 또 새로 생긴 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A사 선택으로 해서 못 받았던 기존에 없었던 보장들을 꼭 한 번 다음 달에 보험료 올라가기 전에 설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좋은 담보이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소수 질병에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고요. 중요한 심장질환인 만큼 보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방법이 바로 심내열관 수술비라는 거 말씀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병사 보험은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의외로 또 보험사에 따라서 보장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김이원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유병자 보험 같은 상품을 보험사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 해서 다 같이 동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제 건강한 분들만 준비가 가능했던 게 유병자분들도 가능한데 우리 A사와 B사는 가입 즉시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C사 같은 경우는 안보험처럼 90일에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면책기간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90일 넘어서 걸려야지 보상금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90일 안에 걸리면 보상금이 아예 나가지 않는 게 바로 이 면책이고요. 그다음에 질병 중환자실이나 암 입원일단 관련해서 A사는 가입 즉시 100%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B사 같은 경우 C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50% 1년이 넘어야지 100%라는 겁니다. 364일째에 걸렸다. 그러면 내가 가입금액 10만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5만원만 보상한다는 게 바로 1년 이내 50%고요. 그다음에 심내열관 수술비 우리 심장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심부정병과 부정맥, 폐생전증, 그다음에 심장의 판막질환 이 4가지 질병과 관련해서 보상하고 있는 건 우리 A사밖에 없습니다. B사, C사는 판매를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당연히 보험사들 입장에서 보험금을 더 많이 줄 질병을 굳이 판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 우리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 오는 게 바로 뇌병변증이나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바로 막막 관련해서 실명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가락 괴사 우리 발가락 썩어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심장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 인해서 수술할 경우 합병증 수술비 각각 500만 원씩 A사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B사, C사 판매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한 분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수술할 때마다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B사, C사, D사, E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 A사가 심내열관 수술비만으로서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장점이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쯤이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심내열관 수술비 담보를 포함한 A사이 플랜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걸로 3위원 보험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4월 1일이 되면은 우리 모든 보험이 다 보험료 인상에 속합니다. 특히 보험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사들의 기본기약 성인 기준으로 상위 사망이거든요. 지금은 최소로 100만 원 준비할 수 있지만은 4월 1일 이후로는 이 부분까지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전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 가입 금액이 100만 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나빈면제 특약 우리 앞서서 암, 뇌조혈증, 급성신근경색 그리고 상해질병 80% 이상 후지장애 겪으면은 나빈면제 된다는 게 이 담보, 하이판 담보를 보험료 나빈만 하고 그대로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20만 원 그 다음에 심내열관 수술비 가장 중요하죠.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그리고 폐색전증 다 보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내열관 질환과 허율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협심증 관련해서 스탠트 삽입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술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시행하는 수술입니다. 경증일 때 스탠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1회를 교체를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정한 71가지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병 관련해서 22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 이런 거는 500만 원을 보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13대나 35대 같은 경우는 흔하게 우리 많이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작은 군종, 우리 유방의 양성, 섬유섬종, 그 다음에 생식기질환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비 이런 부분이고요. 치행만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당뇨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 500만 원이고요. 보험료가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50대부터 70세까지 모두 다 3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각 연령대에 맞춰서 60세면은 6만 원, 70세면은 7만 원 하지만 71세가 되면은 우리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달라지고요. 앞서서 우리 가입하는 담보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은 스탠트 삽입 수술, 2천만 원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이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당뇨고혈압으로 인한 막막병증. 우리 당뇨고혈압 합병증 처음 오는 게 바로 이 눈입니다. 시신경은 너무나 작은 혈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먼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관련해서 수술비 1천만 원 그리고 납입 면제 5가지까지 있는 게 바로 우리 3.25 간편심사보험에서 A사만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